안녕하세요. 늑기의 자칸 F70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워치 액티브2의 새로운 기능을 볼 건데 이거에 혈압 측정 기능이 추가됐다고 해요. 뭐 사실 혈압이라는 거는 중요하죠. 저혈압이나 고혈압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걸 시계로 할 수 있으면 아직 경고 같은 기능은 없는데 애플워치를 비롯해서 다른 기계들에서 되는 심전도 기능 같은 거는 이제 경고까지 해주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기능은 없지만 손목에 차고 있는 걸로 항상 왜냐하면 혈압 재는 거는 좀 복잡하잖아요. 덩치도 있고 그런 걸 시계로 할 수 있다면 훨씬 간편하겠죠. 사실 삼성이 혈압 재는 걸 처음 한 건 아니에요. USFC랑 함께 My BP Lab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갤럭시 S9 EU 시리즈로 그 심박수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대고 있으면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얘도 그거랑 원리는 비슷해요. 이 뒤쪽에 이 녹색으로 빛나는 센서 있죠. 이걸 이용해서 양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이 정도면 혈압이 이 정도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은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혈압이니까 압력을 체크해야 되는 거니까 뭐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래서 절대값을 측정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보정을 한 번 해야 돼요. 이렇게 커프형, 식약처 인증이 돼 있는 커프형 혈압계를 통해서 지금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 이렇다. 이런 혈류랑은 이런 혈압이다라는 걸 알려주면 얘가 그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혈류랑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값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측정도 해야 되고 보정도 필요해요. 4주에 한 번 보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갤럭시 스토어에서 헬스 모니터라는 걸 깔아야 돼요. 이건 나중에 심전도, 3분기에 심전도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통합해서 들어가 있는 건데 의외로 삼성 헬스랑은 다른 앱입니다. 그리고 시계, 워치 액티브 2에서만 지원되는데 뭐 좀 있으면 나올 갤럭시 워치 3 같은 거에서도 지원이 되겠죠. 워치 액티브 2 쪽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실행을 해봅시다. 연결돼, 워치 찾음. 이거에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는 갤럭시에서만 됩니다. 안드로이드 7.0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만 되고요. 사실 측정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건데 이게 갤럭시에서만 될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보안 때문인가? 뭐 여하튼 계속. 눌렀더니 삼성 헬스 모니터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연결하세요네요. 지금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는데 이게 불만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연결을 꼭 요구하는 걸로 봐서 아마 보안 관련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나 이거 심카드 끼워야 되나? 잠시만요. 자, 심카드를 끼웠고요. 계속. 오케이, 프로필 만들기. 삼성 헬스 프로필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필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네요. 뭐지?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듭시다. 상당히 많이 요구합니다. 생년월일, 뭐 이거는 혈압이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적정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월일까지 필요한가? 그냥 연도만 있으면 되지 않니?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건 법 관련해서 필요한 걸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성별 선택, 남성, 여성, 비공개. 삼성 헬스 모니터에 대해 알아보기. 삼성에서 제공되는 최신 기술을 알아보세요. 위로 밀어 시작하세요. 워치 보정하기. 먼저 별도의 혈압 측정기로 워치를 보정하라고 써있죠? 워치를 보정합시다. 워치 보정은 어떻게 하나요? 혈압 측정이 가능한 별도의 혈압 측정기가 필요해요. 준비했습니다. 커프형 혈압 측정기로 혈압을 3회 측정한 후 휴대전화 앱에 입력해주세요. 보정이 진행되는 동안 워치를 계속 착용해주세요. 오케이, 워치를 일단 착용을 합시다. 오케이, 착용을 했고, 다음. 정확하게 보정하려면 식약처... 오! 내 거야! 완전 똑같아! 내 거여서 블루투스 기능만 빠진 거야. 시작하기 전에 혈압 측정 값은 참고용입니다. 이것만 믿고 계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측정하기 30분 전부터 술, 카페인, 니코틴 섭취 및 운동을 하지 마세요. 임신 중에 사용하지 마세요. 특정 병력 증상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마세요. 그와 같이 특정 병력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누르면 뜨겠죠? 오케이. 부정맥, 심근경색, 심장마비를... 그렇습니다. 워치가 손목에 딱 맞게 착용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관련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한 마디만 하면 애니메이션이 지금 비율이 안 맞아요. 늘어나 있어요. 이런 거는 되게 최신 앱이잖아요, 지금? 이런 소소한 거에서 약간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살짝씩 깎인단 말이죠. 이거 비율 좀. 이게 뭐 갤럭시 Z 플립이 길쭉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이거 삼성 거잖아. 삼성 폰에서밖에 안 돌아가는 앱이잖아, 이거. 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팔에 위쪽에 혈압 측정기에 커플을 착용하세요. 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팔에 위쪽에 커플을 착용하세요. 사실 이거 옷 위에 해도 되는데 완전히 밀려갔으니까. 혈압 측정기에서 측정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오케이. 혈압 측정기에 측정 값이 표시되었나요? 네, 지금 할게요. 134에 97. 1차 측정 완료. 보정을 두 번 더 해야 돼요. 오케이. 세 번째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3차까지 넣어요. 124에 93. 124에 93. 오케이. 됐어요. 보정이 완료되었어요. 이제 워치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어요. 라고 뜹니다. 보정할 때와 같은 쪽 손목에, 까맣지 마세요. 쓰시는 손목에 편하게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뭐 검증용으로 좀 이따 써도 되겠지만, 일단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잠깐 뺄게요. 워치에서는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압을 누르면 혈압 리젯을 깔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이 따로 있네요. 눌러서 보면 혈압 지금은 하나밖에 안 되는데, 아마 3분기에 심전도 추가가 되면 그것까지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측정을 한 번 해봅시다. 측정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수축기, 이완기, 133-96에 심박수까지 89 BPM까지 뜹니다. 그리고 밑에 측정 결과에 따라 복용 중인 약이나 양의 용량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세요. 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그냥 측정용이지, 혈압 떨어졌다, 혈압 아니면 높아졌다. 라고 해가지고 약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혹시라도 그러시면 안 돼요. 확인, 누르면은 이쪽에 측정 값이 들어간 거죠. 지금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싱크가 바로 됐습니다. 이거에 메모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메모 추가에다가 뭐 할 수 있겠죠. 뭐 열받았을 때라든지, 뭐 그렇게 적어놓을 수 있고. 이거 PDF로 뽑는 기능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 누르면 보내기. 보내기 있네요. 최근 1주, 공유. PDF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여기에 혈압, 프로필 해가지고 이름, 생년월일, 성별 나오고, 데이터가 표로 이렇게 나오네요. 뭐 그래프라던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형식입니다. 액세서리, 뭘로 측정했는지, 최근 보정 날짜. 보정이 4주마다 한 번씩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나면은 이제 꼬이겠죠. 이게 틀어질 텐데, 측정 값이. 이게 믿을만한 데이터인지까지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랑 상담을 할 때, 이 데이터를 들고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측정한 데이터가 삼성헬스에 바로 입력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동기화하려면은 의외로 여기에 데이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헬스가 따로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의료 관련이어가지고, 뭐 권한 관련이 좀 복잡하게 꼬여있지 않을까 하는 제 추측인데, 그래서 삼성헬스에 모든 권한을 주고 완료를 시키면은, 돌아가면은 혈압 해서 기록이 되어있죠. 그 동기화를 켜놓으면은, 예로 측정한 게 삼성헬스 모니터로 넘어가고, 삼성헬스 모니터가 삼성헬스에다가 넘겨져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해석에 관한 거는 삼성헬스 쪽에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네요. 이쪽에서 보면은 혈압은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120에서 80 이하를 정상 범위로 분류합니다. 뭐 지금은 제가 촬영하느라 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고요. 사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걸로 측정을 해가지고 데이터 기준값을 입력해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센서가 그렇게 못한다 뭐 거기까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혈압을 측정할 만한, 들고 다니면서 항상 측정을 하고 싶은 분들은 혈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집에 혈압계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의외로 많이들 구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4주에 한 번 보정하는 거는 조금만 귀찮아지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놓치기 쉽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4주가 이제 긴 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부지런하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일단 뭐 테스트 결과는 뭐 비교적 정확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혈압 측정이 되는 기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이 오므론에서도 혈압 측정이 되는 스마트워치를 출시를 했었고, 뭐 몇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 많이들 쓰시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에서 되고, 향후 나올 건 뭐 갤럭시 워치 3라든지 그런 거에서도 지원이 될 테니까, 더 편리하게 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사실 바라시는 것들이 다 그런 거죠. 뭐 혈압, 혈당, 심전도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까지 제가 보기에는 곧 손목 위에서, 스마트워치를 손목 위에서 차고 다니는 게 뭐 알림 보고, 전화 받고 이런 목적으로 많이 쓰시지만, 이런 헬스케어를 통합하는 거를 굉장히 장기간 동안 꼴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고 보정은 필요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가면은 손목 위에서, 뭐 사실 요즘은 성인병 같은 게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연령대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있으면은 자식들이 매일매일 케어하지 못할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경고성으로 미리 알려주는 그런 용도가 있다 보니까, 뭐 애플워치가 부정맥을 감지해가지고 사람을 살렸다, 뭐 넘어져가지고 뭐 119에 전화해가지고 왔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위급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혈압 체크는 이 정도, 뭐 여러 사람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제가 뭐 뛰고 와가지고 해보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정확해 보입니다. 식약처 인증도 받았다 그랬으니까, 뭐 뛰고, 열받고, 릴렉스하고, 그런 거는 식약처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보다는 이쪽이 훨씬 편하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